안녕 안녕 연결이 불안 좀 여기가 지하 연습실이어서 그런가 봐요 괜찮아요?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이 시간에 하는데 저희가 지금 이렇게 사인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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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락이고요 나 얼굴이 너무 피곤해 보여 시그널 앨범에도 사인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특별히 겉에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다 사인했네 여러분 마음 준비 되셨나요? 마음의 준비는 되셨나요? 조금만 더 들어왔다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 좋습니다 조금만 기다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줘요 왜냐면 지금 아직 다 들어오고 있는 중인 것 같아 맞아 하이 두시야 맞죠? 두시죠? 여러분 저희 땜에 어? 잠 못 참으시는 거 아니에요? 미안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아니 댓글 달아주셨어 사실 여기에 미나도 있지 우리 미성어가 뭐였어요? 미나 좀 지금 목 아파요 맞아요 그래서 좀 많이 못 타는데 감기 걸려가지고 아파요 그래서 귀여운 귀여운 마스크를 썼죠 저희 웹 남았나면 저희가 사인하기 저희가 사인하는 게 제일 느려요 저희 셋이 야 나는 글도 좀 끝났다 멘트 탓 다 썼다 응 그려줘 어? 어? 괜찮은데? 어홀 괜찮은데? 그려줄게 진짜 그려도 되지? 기다려 응 어? 펭귄이야 펭귄 펭귄 뭐야 이거 눈이야 콧구멍이야? 콧구멍이지 아 내가 사인 보내니까 내가 사인해줄게 나 잘 그렸죠 여러분 나 잘 그린 것 같아 나는 예술의 센스가 있나봐 네 아 저 아 여러분 저 이제 제 센스를 알겠어요 완전 투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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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좋지? 나 잘 그린 것 같아 응 이거 듣고 다행이 그래서 모두 끝났어? 안 끝났지 아직? 끝났어? 멘트 안 끝났어? 멘트 안 끝났어? 그럼 이거 실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음의 준비는 잘 하셨나요? 5 사나 3 2 1 사나 때문에 나 진짜 지금 이거 보여드리기 싫어졌어 왜 그래 힘 빠졌어 갑자기 총 힘이 빠졌어 나 뭐 그럼 다시 해볼까 상의 안 끝났어 신입니당 힘이 다 haver 짬! 보였어요? 끝! 우유 우유? 우유? 우유 우유? 우유! 좋아서 놀리는 거 아니에요 반짝반짝 짜잔! 이거 이쁘다 저희 차이니까 다 들어가 있는 7번입니다 아 귀여워 마스크 난 잘 그린 거 같아 미나 마스크와 함께 이렇게 이쁘죠 여러분? 이게 되겠습니다 반짝 완전 반짝거려요 뭐야 뒤에 해가지고 조금씩 옆으로 움직여봐 각도를 아냐니 아냐니 뒷면을 해가지고 뒷면 뒷면 이것도 공개됐잖아요 뒷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여봐 예쁘죠? 모모양 오늘 아 실제로 모모입니다 아이고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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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애도 너무 이뻐 진심이야 이거 이렇게 반짝반짝 고리입니다 저희 그 뭐였나 그 안에 있는 그 코카? 코카들을 보여드릴게요 코카 코카 코카들을 보여드릴게요 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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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와 쨘 쨘 쨘 쨘 우리 쨘영입니다 우리 쨘영이 우리 귀요미 맞는 쨘영이입니다 쨘 쨘 쨘 쨘 쨘영이입니다 우리 쨘영이입니다 우리 쨘영이 귀여움이 맞는 쨘영이입니다 귀여움이 귀여움이 어떡해 진다긴더? 두부두부다 나도 이래요 단체 사진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거 미나짱 미나짱 사인도 있어요 이거 옆에서 이거는 옆에서 멤버들이 진짜 손이에요 이거 멤버들 손이에요 누가 졌어요 이거? 나? 나랑 누구였어? 나였던 거 같잖아? 나 찍어놨지 않나? 나연언니 내가 보내사음 최영이가 찍어놨어 누구한테 찍어놨어? 나연언니는 이거 나연스틱 손이 커 이거 직접 이렇게 편지를 쓰는 컨셉으로 이렇게 다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한 명씩 이렇게 써가지고 하는 컨셉으로 찍어놓고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이거 저희 스프리스 트와이스를 시노바 트와이스를 시노바입니다 저희 이거 뮤비에 나오죠 이 부분 보셨어요? 저희 티저 오늘 트레일러도 들으셨나? 하이라이트 아니야? 어 맞아요 수록곡도 살짝 그랬을 때 어땠어요? 반응 반응 궁금해요 많이 많이 궁금해요 어? 여기 이거 미나 있어요 어? 어디 가? 어디지? 펴버려 펴버려 미나? 미나입니다 이거 미나 미나리 이거 보여줘도 돼요? 이거 저 한번 보여줬어요? 여러분 저희가 어떻게 있었는지 아 근데 이거 저 없어졌는데 그쵸? 이거 왜 정리하셨어요? 더 많았잖아요 아 이거 처음부터 많았어요 사실 근데 아니 아니 안 꺼내도 돼요 안 꺼내도 돼요 여러분 보여줄게요 저는 아직 이거 안 찍은 거는 제가 안 한 것들 우리의 이 박스 안에는 저희가 다 한 것들 거죠 이거 다 아직 안 찍은 이것들 있잖아요 이거 제가 아직 안 한 것들 저 박스에 있는 거 박스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손 봐 내 손 봐 나도 있었는데 나도 있었는데 나도 있었는데 어딨지? 찌찌기지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연습 끝나고 이렇게 사인하고 있었어요 지금 뭐라고요? 앨범 다 갖고 싶다 아 가지실래요? 이쁘죠 이쁘죠? 저희 저희 난나꼴랑 시그널 앨범 꼭 하고 있어요 저기 앞에 있는 거는 다 멘트를 쓰는 것들이에요 맞아요 뚜둥 뚜둥 그래서 근데 저거 박스 것도 봐야 되는데 그치? 그렇게 있어야 더 많아 가볼까요? 갈게요 어? 가볼까? 여러분 박스 안에 가야 되는데 어머링 이랬습니까? 돌려드릴게요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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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들 이 박스들 보면 알죠 여러분 이게 어머 에 으구구구 어 이거 없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우와 처음 보여주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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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관하고 있었습니다 그쵸? 그쵸? 응 어? 우리 최적 최적 그 뭐야 가보실? 연습실? 연습실 보여드릴까요? 다들 완전 많이 보셨을 텐데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네 있습니다 저 지금 완전 패션 테러 패션 테러 중이라서 좀 그걸 보여주기 싫 네 패션 테러 패션 테러 맞지? 미나도 패션 테러? 어? 미나는 패션 테러 아닌데? 아닌데? 그치? 이게 테러지 이게 패션 테러 어차피 이렇게 되어 신 ilham 저희가 운동을 안 할수 운동은 안 같은데 type 운동을 의ни 운동을 안 해봤기 때문에 본 적 없겠지요? 여기서 운동을 한olution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여기서 우산 쓴 적 없습니다. 써봤습니다. 비가 오네요. 있지가 않아요? 아까 비 왔었지? 맞아요, 오늘 비 왔어요. 여러분 자랑은 아닌데 저랑 모모는 한국에 와서 저희가 5년 됐잖아요, 이제? 5년 됐는데 저희가 우산을 산 적이 없어요. 맞아요. 근데 저번에 처음 사봤어요, 지효완. 안 사봤어? 아니, 안 사봤어. 근데 비 맞는 거 되게... 너 스파 할 뻔했어. 뭐야, 왜 내가? 아, 나 진짜... 아니, 나는 스파 하려고 하는 거 아닌데 항상. 야, 모르만족 좀 해주지. 아, 진짜. 아, 웃겨. 아니, 그날 비가 왔었는데. 몰라. 변명 안 할래. 아니, 우산 사도 사도 없어지는데. 맞아. 맞아, 우산은... 그러니까 결론은 우산은 사지 말자. 이거야. 그래서 나랑 모모가 5년 동안... 너 사봤어? 아니, 안 사봤어. 그치? 비 맞는 것도 재밌다. 비도 많이 맞아봤고, 누군가가 왜 우산 안 챙겨 하면서 저희를 챙겨줘요. 나 괜찮아. 막 이러면서 뛰어들어. 맞아. 나 괜찮아. 이러면서... 옆에서... 좀 춥네? 이러면서... 그게 안 좋은데. 우리 미바드 이거 보면 안 되는데. 나 앞으로도 그럴 거거든. 난 누군가랑 같이 우산을 쓸 거야. 혼자 안 쓸 거야. 진짜 안 써도 돼요. 모모가 안 쓴다면 나도 안 써야지. 여러분 그러면 이제 모모가 좀 춤을 추고 있긴 한데 이제 모모링이 많이 남았거든요. 네. 저는 이미 다 끝났고. 맞아요. 저... 저 이거 안 했어요. 이거 다 안 했어요. 이거 해야 퇴근해요. 저... 아 이거 뭐... 나 눌렀는데? 저 아니야. 이거 플래시야. 저희 때문에 미니저 오빠들도 퇴근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모링이 빨리... 얼른 사인을 하고 여러분들이랑... 아 다현이야? 아 헐. 왜왜왜왜. 츠이? 츠덴. 츠덴이. 이거 보여줘 지금. 어! 가끔 언니게. 여보세요? 어? 누구야? 다현이 아니야? 여보세요. 어 얼굴 안 보이네. 왜 페이스타일 안 해줘? 페이스타일 걸었잖아. 츠덴인데? 츠덴? 츠덴 아니야? 츠덴? 츠덴 아니야? 봐봐. 아 뭐야. 아 귀여워. 보여줘도 돼? 이거 브이앱 나가고 있다. 지금 브이앱 나가고 있다. 뭐야 어저께는 거야? 나 혜연이네. 나 혜연이네. 나 혜연아. 아니 어쨌든 지금 할 일 안 하고 뭐 하는 거예요? 야 하연아. 하연아 난 끝났어. 빨리 친절해져. 어? 지금 뭐 하는 거야? 일바로 끝났어. 나 아직 안 끝났어. 끝났으면 얼른 퇴근하셔야죠 언니들. 근데 다른 언니들 안 끝났어. 다현아 한번 인사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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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여친 짜리다 이거 여친.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우리 여친 다현이. 우리 여친 다현이. 어. 죄송해요. 아니 지금 씻다가 자려고 하는데 지금 브이앱 알람 떠가지고 깜짝 놀랬다. 깜짝 놀랬다? 어? 이제 자려고 했어? 다녀와 주시면 시간이 몇인데. 야 나랑 같이 자야지 어? 언니가 어? 같이 너 침대 들어가면 기라를 줘야 되는 거 아냐? 언제 같이 잤다고? 나 자보려고. 이제까지 자보려고. 귀여워. 다현이랑 나는 그런 사이거든. 아니거든. 맞거든. 아니 어느새 빨리 할 일 끝나고 퇴근하세요. 알았어. 퇴근하면 뽀뽀해줄 거야? 비웃어? 뭐라고요? 어 언니 보고 비웃어? 난 내일 아침에 갈게. 모모님 끝났을 때. 나 내일 아침에 그냥 연결할게. 연결해서 그냥 다 그냥 그대로 그냥 하고 그냥 이렇게 살게. 찬언니 아까 보다 나 깜짝 놀랐어. 언니 또 스파일 뻔했죠? 아 헐. 맞아. 뭐뭐뭐뭐. 스파일 뻔했다고. 매니저 오빠들도 다. 다. 이러면서. 진짜? 어. 몰라. 어 진짜? 뭐 저도 몰랐어요. 아. 아. 이미 스파였다고 안 했어요 아직. 뭔지 모르시잖아요 여러분. 어. 어. 너 혼자 있어 지금 되나? 아니 옆에 자고 있어요. 쯔위는? 자고 있어? 네. 쯔위는? 씻고 있어요. 씻고 있어. 아 그래요?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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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빨리 퇴근하세요. 그럼 저. 그럼 저. 아니. 뭐. 뭐. 나 보고 싶냐고. 너가 보고 싶다 할 때까지 나. 서서 안 갈 거야. 야 얼른 말해봐. 나 사인. 저는 이제 진짜 사인 해야 아침에라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아직도 안 끝난 거야? 난 끝났어. 근데 너가 보고 싶다고 얘기하면 난 갈 거고 안 그러면 안 갈 거야. 안녕. 안녕. 야 얼른 말해봐! 너. 저한테 인사한 거야? 너. 민아. 나 원스. 안녕해봐 나현아. 원스한테 인사. 잘잘 인사. 너 진짜 행운인데? 야 원스 보고 싶어요 해봐. 보고 싶죠. 아 애기 같아. 지금 너무 애기 같아. 안녕해봐. 왜 나한테 말을 못해. 부끄러워서 그런가 봐. 아이고 나까지 부끄럽네. 멤버들 표정 봐봐. 잘 자요 이렇게. 잘 자요 해. 자연아. 원수들 이제 주무실 거니까. 쯔이가 언니들 빨리 오래요. 안 왔어. 아이고 우리 쯔이. 얼마나 내가 보고 싶었으며. 비웃냐? 언니들 빨리 오래. 비웃어? 6시 반이에요 언니들. 알았어. 나 지금 너무 피곤해서 가면은 뽁뽁 해줘야 돼. 언니들 지금 브이앱하고 있어. 귀찮아? 쯔이 자고 있어요. 어 쯔이. 아이고야. 조즈? 조즈. 조즈 너 지금 브이앱 나가고 있다. 어 새로운 친구. 아 그 친구. 그 친구. 그 친구. 각중이래 각중이. 아니야. 바꿨어요. 너 바꿨어? 이름 뭐야? 나 많이 대화했어요. 이랑 가족이야. 려중이래. 려중. 오려중. 오려중. 귀여워. 안녕. 려중이래요. 안녕 려중이 seventенные. 짠! 예쁘게 생겼네 스위스 친구 다른 언니들은 다 자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러면 다연아 이제 원수들한테 인사하고 네, 저도 이만 자러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사회하러 갈게 그래요, 안녕 왔어요 안녕, 알았어요 보고싶어, 그래서? 미나 언니 사랑 언니, 모모 언니 화이팅 안녕 잘자요 얼마나 끊는다 안녕 안녕